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민희야 일로 와봐! 빨리 와봐! 빨리? 왜? 봐봐 봐봐! 지금 왜? 빨리 빨리! 한 개쯤 한다 빨리! 빨리 와봐! 찍고 있었어? 뭐야! 우리 분양을 우리 갔다 와야지! 카메라가 닮기 싫어하는데 원래 포렌즈웅 닫는다고 내 핸드폰도 널 거부한다 뭔지 모르겠다고! 내 핸드폰도 널 거부한다 야! 진짜 중간 보스 베인 같아 너 누가? 중간 보스 같아 야! 나는 왕보스 아니면 아네! 어디 결혼식장 가? 응! 어디 누구 결혼식장 가? 사촌 형이 결혼하신대! 아 진짜로? 응! 야 축하한다고 전해드려라! 응! 난 사촌 형이 없거든! 응! 오케이! 축하해! 정모 형 축하해요! 왜? 내일 도잔치라면서요? 응! 뭐 잡으려고요? 어? 왜요? 공부하게 오우 재미없어 저 재미없어 민이 보고 배워요 야 민이야 축하한다 내일 도잔치라며 내일 차가 막혀서 못 갈 것 같아 뭐 잡으려고? 막혀서 못 간다니까 뭘 잡아 성민이 봐요 성민아 축하해 내일 도잔치라며 할 사람한테 해야지 성민이한테 하면 군단 죽겠냐고 응 자 형준 어? 부럽다 내일 도잔치 간다며 아 형준이는 나이가 많아서 도잔치 못 가지 야 우리 리더는 다르단 말이야 세림이 형 축하해요 고마워 내일 도잔치 간다면서요? 응 뭐 잡으려고요? 형준이 손 감사해요 아 네 잘 알겠고요 감자튀김 감자튀김 감자튀김이랑 형준이 있으면 감자튀김 잡을 것 같았어요 형 형 형준이 손으로 감자튀김을 집어서 먹을게 형준이 손으로 감자튀김을 집어서 먹을게 좋네 괜찮네 형준이 형아 너가 될 거야 우빈이 형은 남다르다고 그렇지 우빈이 형 축하해요 어어 내일 도잔치라면서요 어 뭐 잡으려고요? 도잔치에서? 어 아 형은 뭐 안 잡으려고 왜요? 다 가져가게 그냥 아 괜찮네 상자를 그 뭐냐 탁자를 잡아? 어 그럴까요? 응 형은 그 물 건너 이제 탁자들 다 들고 가려고 오 괜찮네 엘런이 형 축하해요 내일 도잔치 가자 하면서요 오 네 내일 뭐 잡으려고요? 아 아 뭐 뭐 있지 돌잔치라면 마이크도 있고 실도 있고 돈도 있고 돈도 있고 아 연필 연필하면 뭐 공부 이런 거 마우스도 있지 않아? 마우스하면 컴퓨터에요? 게이머 을 거운 엘런이가 엘런이가 일있어 너무 Caf bé 영 Juan